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즉 부울경이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토부 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울경 동반성장지원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 내륙철도를 2024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현재 부산과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를 추진하고 있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는 내년 말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서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진행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또 새로운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제 23년도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23년도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좀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폭락할 것이다.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상반기를 지나면 반등할 것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뭐 미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앞으로의 부동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를 보면요. 22년도 하반기 부동산 가격 분석을 하는데 뭐 이미 뭐 언론이나 뭐 다양하게 실제 뭐 체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전국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원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봤는데 자, 21년도 6월달 기준으로 100을 했을 때 100보다 높을 때는 가격이 높은 거고요. 21년 6월보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100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 실제 지금 보면 21년도 12월달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년 6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4.6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2022년 8월 이후로 그렇죠, 7월에서 8월 이후로 하락세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 평균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21년도 6월보다는 가격이 아직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과거의 가격이 오른 거에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최근 1년 사이에는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봤다. 두 가지로 좀 넓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종합주택 매매 가격 치수를 볼 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실제 21년도 6월달이 100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22년 11월달 기준은 100.6입니다. 그러면 21년도 6월달의 가격과 현재, 한 달 전이죠. 22년도 11월달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금매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 실제 통계는 좀 맞지 않느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원의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어떤 특정 단지들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어느 지역의 외곽 지역이나 어느 지역들 가격이 훅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뭐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자, 그런 것들이 예외적인 거를 좀 많이 막 좀 이슈로 많이 접하다 보시다 보니까 아, 폭력이 오는 거니까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평균 통계 자료로 가면 뭐 내피셜이 아닌 팩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1년도 6월달 가격 정도로 지금 서울은 지금 현재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물론 12월달 같은 경우는 뭐 비수기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뭐 통계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년간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이제 좀 한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부동산을 딱 느낄 수 있는 이 그래프가 좀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5년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통계 부동산에서 갖고 와봤는데 부동산이 17년도 10월달을 제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17년도 10월달을 기준 잡아보고 22년 10월달 기준 잡았을 때 자, 17년도 10월달이 89.4 였습니다. 자, 말 그대로 21년 6월 기준 대비했을 때가 당연히 낮았겠죠? 자, 17년도, 18년도, 19년도, 10월달에다가 자, 19년도 10월달 이후로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을 해서 상당히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6월달, 7월달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막상 예전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대비했을 때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집을 다시 사려고 알아보니까 어? 아직도 한참 비싸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 내용이죠. 자, 17년도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뭐 크게 뭐 떨어졌다 보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가격이 부동산이라는 게 천정고지를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아니면 더 떨어질 때 사야 되냐 아니면 또 매도하시는 분들은 막 지금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팔아 다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냐 막 엄청나게 좀 고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실제 뭐 전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올랐죠. 전북이나 뭐 거의 뭐 극소수입니다. 전북은 좀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 강원도는 뭐 극소수로 올랐고 자, 세종이나 대구, 인천이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대비했을 때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작년 21년도에 상당히 뭐 엄청나게 뭐 개발을 많이 했죠. 뭐 재건축이나 뭐 대구 사시는 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뭐 45층 이상으로 고밀 개발로 해서 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지금 막 지은 부분이 있는데 뭐 인구수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하는 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뭐 어느 정도 하락을 면채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하는 게 5%이지만 상승한 여지 대비했을 때는 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 분위기 저는 뭐 이거 내피셜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어찌 됐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 하락폭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23년도에 아파트 공급량이 어느 정도의 증가가의 다음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이 좀 더 감소, 다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한번 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을 봤는데 자, 21년도 4분기가 100을 한 기준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은 좀 약간 뭐 임대 가격이죠. 임대 가격이 물가가 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임대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가격이 올렸고 오피스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의 일부 지역들은 뭐 하락한 부분들이 있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뭐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물론 은행의 금리 계산에서 넣으신 분들 있겠지만 상가나 그런 것들 오히려 저가에 매입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뭐 포지션을 갖고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차익형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이 차라리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업무집의 오피스 가격 변동을 보면요. 전국 기준을 봤을 때는 22년도 10월 기준을 봤을 때 오히려 가격은 다 플러스였죠. 그래서 서울 전체적이나 도심이나 강남권, 여의도, 마포 지역 모두 다 오피스 가격은 오히려 좀 상승을 했다. 물론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부동산 시키기가 하락한다고 해도 오피스 건물에 대해서는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국의 소규모 상가 가격도 변동을 봤는데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에 일부 하락하겠다 다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한 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도 하락한 폭이 있었는데 특히 소규모 상가라는 거는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식당을 하시거나 치킨집 하시거나 다양하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다양하게 소규모 상가 전체적인 통계를 좀 내부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상승률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신도시가 많이 짓는 지역들은 상가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오히려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3기 신도시가 계속 들어온다면 상가들도 계속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인근 지역들은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23년도 입주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 우리가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18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19년도 계속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18년도 상당히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23년도 입주 물량이 30만 가구를 만듭니다. 그렇게 못하겠죠.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공사를 착공 들어가고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3년도에 이 정도 물량이었다는 건 바로 20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거나 개발이 들어가서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추가된 거다 보니까 20년도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고 입주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후반영이 되는 거죠. 후반영이 반영인데 30만 가구라는 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국이죠. 전국이란 말로는 어떤 특정 지역,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물론 이 통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자료를 들어가 보시면 지역별로 세밀하게 조회를 가능합니다. 제가 방송용이다 보니까 짧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값이 매도를 해야 되나 또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락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들을 보긴 하겠지만 인근에 공급량들이 많이 체크가 되어있는데 일자리는 별로 없는데 아파트 공급이 인근에 많이 입주할 예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로 집을 매일 파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 거고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전세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내년에 상반기 입주 물량 내가 집을 파실려는 분들은 인근 지역에 내가 인근 지역 입주하는 물량을 체크하셔서 매도하는 시점을 좀 더 앞당기다거나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급하게 팔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경기도가 앞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도가 9만 가구 넘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인천도 한 4만 천 가구 되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대구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아까 차트 봤을 때도 세종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는데 입주 물량조차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하락폭이 하락세가 크다는 것을 막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나머지 충남, 유성 같은 경우 2만여 가구 잡혔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넓죠. 경기도 지자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정 지역들이 아파트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고 만약에 집을 매입하거나 매수하거나 또는 매도하시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23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방송 시간을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이슈 부분을 좀 쉽게 지역별로 풀어서 지도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럴지보다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직방이나 부동산원 또 사이트 가보면 또 자세히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23년도 부동산 전략 잘 계획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들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확실히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가 여전히 100위를 웃돌고 있다는 점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최근의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전략으로는 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상가와 오피스 쪽으로 그리고 지역별로도 입주 물량을 꼭 고려하시면서 그 투자 타이밍, 투자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부동산, 내 지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한 분석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궁금한 내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중동 현대 1차 아파트 2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서울시 마포구 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중동 현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가격을 보니까요. 지금 8월 3천 원 정도가 실제 최근 거래가 나와있고 25평이요. 그리고 가격은 약간 좀 떨어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최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하락한 부분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지도에 넘어가면요. 자 일단은 중동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격의 상승폭을 많이 끌어낸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 예전 진짜 예전에 이야기 해볼게요. 자 예전에는 여기 기차 다니는 길이었죠. 자 그래서 문산까지 신촌에서 기차역에서 경인선이 다니는 길인데 자 지하로 지하철로 지하로 바뀌고 위에 경인선 숲길이 바뀌면서 자 가격이 한번 끌어올렸죠. 자 가격이 끌려올렸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제 뭐 큰 단지들은 아닌데 자 인근 단지들 보면 다 크진 않습니다. 이쪽 라인들 오른쪽 라인들을 보면요. 뭐 지금 뭐 중동이나 옆쪽으로 보면 뭐 다 단지들은 큰 단지들은 별로 크게 없죠. 보통은 없고 그나마 그 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어쩌면 대장주죠. 자 성산시형아파트 다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재후를 한번 볼게요. 가재후를 갑자기 가자동 이야기 말씀드려서 뭐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이 가자동이라는 지역이 막 들어왔죠. 가자동이라는 지역이 막 들어왔는데 이 남가자 쪽은 북가자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뭐 남가자 쪽에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오고 물론 뭐 교통망은 뭐 실제 뭐 이 지하철망 하나 다니고 있긴 한데 자 경인선 경인중앙선 다니는데 자 이 남가자나 이쪽 가재후를 타임에 들어오면서 과거에 옛날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인근에 이쪽이 개발되면서 옛날 아파트조차도 가격이 어느정도 상당히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파트가 조그맣게 미니 조금조그맣게 작은 아파트들이 있고 인근에 빌라들이나 오래된 낙후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었죠. 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구역들이나 뭐 낡은 빌라들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편의시설에 많이 들어왔죠. 아파트 단지들 크게 들어오면서 단지 상가도 들어오고 인근에 길도 확정이 되고 학교도 들어오고 인프라가 좋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인근에 아파트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그런 수혜택을 노릴 수 있죠. 지역이 깨끗해지고 개발되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끌어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남과자 가제울 말씀을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 중동 현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큰 메리트라는 건 그냥 기존에 이미 인프라 구축된 경위중앙선 라인에 있는 경위선 숲길이죠. 자 이 라인 걸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위쪽에 보면 망원동이나 이쪽 라인 망원동이 아니죠. 이쪽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인프라 잘 되어있는 그 아무튼 카페 있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자 현재 시점을 대비했을 때 앞으로 성산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들어간다고 하기엔 좀 어렵겠죠. 시간 싸움이죠. 자 이 시형 아파트 재건축 어마어마 굵직한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헬로시티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서부권 쪽에서 엄청나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향후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중동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바라보는 건 아니겠지만 시형 아파트 라인들이 엄청나게 아파트 단지들 들어오고 인프라 들어오고 길도 확충이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여건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인근에 있는 중동현대 같은 경우도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제월처럼 이쪽 지역 아파트 미니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산동 일대가 물론 중동이나 성산동이나 붙어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가격 상승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인프라나 마포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지기에는 마포라는 자체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유가 되신다면 쭉 그냥 갖고 가신다고 성산시양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고 그때 시점에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계속 거주를 하시든지 그렇게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호재를 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그 주변 지역이 좋아지면서 나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또 좋은 호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지역의 인프라가 발전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매도 타이밍은 이 발전되는 상황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 전철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매수하게 된다면 몇 평대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보는 아파트이고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평영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네 대방 전철 아파트 일단은 이름 재밌죠. 전철이 있어가지고 전철 아파트를 지은 것 같아요. 호객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객론을 보니까요. 최근 실거래에는 평균적으로 잡혀있지는 않고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76년도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다른 시청자분들도 여기 나중에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대방 전철 아파트 잘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전철 아파트가 지금 보면요. 지금 뭐 A동, B동, C동, D동, EF가 이렇게 있죠. 이 라인인데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방 전철 아파트가 이미 일부 지역은 재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76년도라고 나와있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했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보면 요즘에 보면 영도포 지역 다른 상가 보면 영진상가라고 했죠. 영진상가도 보면 A동, B동인데 한동은 재건축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방 전철 아파트도 지도 보시다시피 이 옆에 보면 대방도 시내 해피트리 아파트가 있죠. 이 대방도 시내 해피트리 아파트가 여기도 전철 아파트였어요. 여기도 전철 아파트였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방 지하철도에서 여의도 가는 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전철 아파트였는데 여기가 아마 2005년도인가 아마 그쯤에서 재건축이 들어가서 입주를 한 걸 알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대방도 시내 해피트리는 이미 재건축을 한 상태고 여기는 오히려 그동안 재건축을 못했죠. 재건축을 못했는데 실제로 76년도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바로 옆에 여의도 라인도 있고 지금 현재 대방 같은 경우는 비록 실림선이긴 하지만 W색거리가 바뀌었죠. 그만큼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상태인데 전철 아파트가 실제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면 2004년도 그때 같이 갔겠죠.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보면 밤동산이 써있죠. 밤동산이라는 보통 이쪽 지역이 불리는 이름 같아요. 밤동산이라는 지역을 묶어서 같이 개발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 전철 아파트는 매물 같은 경우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격이 적정상으로 나온다면 25평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매입하신다고 하시면 76년도 아파트이기도 하고 어느정도 괜찮기도 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 묶어서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도를 좀 보면요. 묶는다면 이런식으로 묶일 수 있겠죠. 3도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같이 들어간다면 어느정도 아파트 근사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싱글동으로 가보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싱글동으로 보면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리버버 아파트부터 해서 오피스텔이도 크게 들어갔고 조금조금씩 크게 개발한 것처럼 이 철도망을 따라서 왼쪽은 오히려 공간이 많죠. 대방 위쪽은 그렇기 때문에 대방 북부쪽으로 해서 어느정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괜찮게 보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성 가격이 나온다면 매수하는거 괜찮다. 투자 괜찮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전철 아파트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옆에까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이안이 어떻게 보면 이안이겠죠. 일환같은 경우가 직접적 개발인데 직접적 개발은 이미 어느정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밤동산 이쪽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된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부담 안되는 선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 다만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인근의 다른 지역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잘 투자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관악구 봉천동 인원아파트 26평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고민입니다. 또 전세가에 대한 고민 또 같이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원아파트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목적으로 가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지역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좋아지려면 가격이 올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아파트 자체적으로 높은 아파트에서 용적을 높게 받아가지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굵직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볼게요. 이 왼쪽 라인은 뭐 지금 여기 서울대죠? 서울대 있나? 골프장 자리 서울대 자리가 있고 오른쪽엔 관악산이죠. 관악산을 개발을 할 수 없겠죠? 물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관악산을 개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밑에 라인에 인원동 아래쪽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찌 됐든 동떨어져 있어요. 터널을 지나서 위에 보면 막혀있을 거에요. 산이 있고 동떨어져 있고 옆에 절이 하나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가시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보면요. 들락날락하죠? 지금 보면요. 3억대에서 3억 1,500에서 정도에서 전세가 지금 현재 1개의 평균 26평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3억 2천이나 볼게요. 보수적으로 좀 넓게. 매매 같은 경우는 6억 4천이죠. 그럼 3억 2천이라는 갭을 끼고 집을 사도 괜찮을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3억 2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전세가 3억에서 4억으로 확 올라가기에는 여기 찾는 수요,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이 찾는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이쪽 서울대 쪽이나 아니면 이쪽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집값이 싸다고 여기서 출퇴근해서 서울 다른 업무지로 가기에는 차라리 오히려 경기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세 수요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전세 수요 한정적인데 인근에 전세값이 막 떨어져요. 여기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이 좀 더 그동안 전세값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만기가 됐을 때는 좀 더 위치 좋고 좀 더 평지이고 물론 이쪽 어느 정도 고바이가 있고 언덕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차라리 좀 더 쾌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전세는 일부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전세값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것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매매가격이라고 할 때 매매가격이 여기 오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넓게 볼게요. 다시요. 매매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집이 있고 인근 지역, 봉천동이나 아니면 이쪽 더 왼쪽 신림이나 이쪽 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가지고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너무 집값이 비싼데 서울인데 여기 그나마 좀 가격이 싸네 해서 투자가 이쪽으로 좀 더 눈류를 더 넓게 찾는 분들이 틈새시장 놀리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오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여기까지 투자를 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가격 상승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서울대가 이전에서 개발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물론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간압세를 개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투자를 좀 더 차라리 좀 더 다른 지역으로 아예 과감하게 좀 더 눈여오고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좀 쾌적한 곳이 투자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는 정말 북적북적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시끄럽기도 하고 차도 많이 다니고 옆에 뭐 상가도 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좀 정신없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투자는 메리트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보시지 마시고 투자 많이들 봤을 때는 차라리 좀 더 위로 과감하게 차라리 아예 대림으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였고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는 비추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전화 주세요. 또 내년 부동산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또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 드립니다.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가밀지구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밀지구에 위치한 오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3호선 가밀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실상면적 36.9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계양면적은 78.23제곱미터로 상당히 넓은 계양면적을 제공하고요.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오피스텔은 77실, 오피스가 91실이 있고 상가 87실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이 좀 많고 상가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도 가깝고 가밀지구 내에 상당히 입지에 좋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쓸 수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오피스하고 상가가 오히려 많은 상업용이 좀 더 많이 보유가 된 부분이 있겠고요. 중공은 24년도 11월 중공이 예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면요. 입지를 보면 가밀역이 예정입니다. 가밀역이 상당히 각각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역에서부터 연장안이 계획이 잡혀있어서 향후에 하남시청과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밀역이 예정돼서 가밀역을 바로 1분 거리에 오피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방송도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다음은 서남IC를 통해서 빠르게 다른 지역도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나 중부공속도로 이용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인프라는 이미 왼쪽 차량으로 10분 거리면 송파일 때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도 하남에 보면 다양한 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서쪽 라인은 송파 10분 차량 10분 도로도 상당히 넓죠. 그래서 10분 거리에 올림픽공원, 대학병원부터 해서 다양한 마트, 잠실역에도 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또한 다른 업무지가 중척되었습니다. 중척되었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옆에 거여마천, 루타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고 이 가밀지구죠. 여기 가밀지구가 있는데 이 왼쪽에는 위례죠. 북위위례도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바로 근처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암지구도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조금 더 이동하면 3기신도시죠. 굵직하게 크게 들어오는 교산신도 자리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지하고 중척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향후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보면 하남이 연장이 23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급역시장에서 하남신도시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하남 같은 경우에 보면 왼쪽이 덕풍동이나 신장동 이쪽이 과거에 하남 구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중심이 원래 하남이 중심이었는데 위에 미사가 들어왔죠. 미사가 들어오고 아래쪽에는 교산신도시 예정이죠. 그다음에 이쪽 지금 5호선은 연장이 됐죠. 5호선은 상일역에서 하남신도시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검단까지 연결돼서 지금 5호선 정착을 다니고 있고 3호선 연장이 된다면 하남이 동그랗게 아예 지하철망에 편입이 다 됩니다. 남쪽, 북쪽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가미지구는 어떻게 보면 하남의 마지막 관문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당히 큰 인구 유익과 직장인들 그런 업무 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3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구리부터 시작해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남 같은 경우에도 가미지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근의 교통고속도로 이용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세종고속도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2025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감일동에서 출발합니다. 감일동에서 출발해서 양평과 연결한다고 하면 강원도 가는 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하나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해서 영동고속도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딱 서울양평고속도로 들어온다면 상당한 또한 교통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눈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교산신도시입니다. 교산신도시가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굵직하게 기업들로서 요즘 3기 신도시들은 주거만 짓지는 않죠. 그래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복합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산신도시가 들어간다면 좌측에는 서울 송파 잠실 쪽 라인을 갖고 있고요. 우측에는 교산신도시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엘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간의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모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쪽 라인도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송파파크테일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마천이나 거여, 노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물론 존치 지역도 있긴 하지만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통이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타운이 완성된다면 서쪽과 오른쪽, 동쪽 모두 다 새로운 신도시, 랜드마크 도시들이 탄성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건물은 24년도 11월 중공 예정이고요. 자, 우리가 뭐 이름 없는 건설소가 아니고 큰 굵직한 건설소입니다. 누구나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직접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자, 이미 샘플하우스까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는 이제 상담하고 업무 시설들, 그 다음에 오피스들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부분입니다. 그 10층까지 건물 올라가고요. 업무 시설은 뭐 섹션 오피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보통 이제 실제 입주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하겠죠. 입주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투자를 봤을 때는 이거죠.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가 중요한데 현재 매매가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이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피스는 오히려 가격이 좀 상당히 저렴하게 측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임대가가 뭐 오피스가 저렴하다 해서 임대가 낮게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증금 3천일 때 월 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인근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자, 특히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주거 시설이 아니죠.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시설 포함이 되지도 않고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상당히 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투자금 9천만 원대로 수익률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높으시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진짜 전화를 주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샘플을 할 수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여러 부분들, 투자 같은 것도 말씀 풀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만나봤습니다. 앞서 방송 초반에 부동산원 자료 분석해드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동산 하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방어되고 오히려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 자료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활용도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또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주변에 교산 신도시라든지 뉴타운들이 들어오면서 수요층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든든하게 챙겨가고 있는 가미동의 오피스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전화주세요. 02128-8562번 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대문구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의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면적은 39.01제곱부터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제곱미터로 대지 지분이 상당히 부여되는 거 머릿속에 지켜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층수는 6층 중에 4층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1.5룸하고 투룸 건물입니다. 그래서 잘못 나왔는데 1.5룸하고 투룸 건물이 되어 있고 총 16세대입니다. 중공은 23년도 1월 중공 예정에서 지금 현재 공사 막바지 내부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보면요. 답심리역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레미안 위브나 아니면 파크자이나 다양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인근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청랑리, GTS 두 가지 노선 잡히는 청랑리, 현재 교통호의 핵심 메카죠. 동북권의 핵심 메카 지역이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버스로 이동을 하더라도 10분 정도면 청랑리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랑리, 옆에 답심리, 전동동, 우측에 장안동 이미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 정말 어떤 입지인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인근에 인프라 잘 되어 있죠. 이쪽 라인들 청랑리만 가도 백화점부터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동남구청 쪽에도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들 함께 그 다음에 중랑천하고 왼쪽으로 가면 다양한 먹거리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도심권에 다양한 대학, 병원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자리 잡혀 있다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군도 다양한 학군들 이미 봉북권 특히 학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외대나 회기역이나 그쪽 라인들 보면 다양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밑집들 어떻게 보면 임차 수요로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시장들이 되어 있는데 답침리나 전동시장이 또 양줄 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임차인들 수요도 가져갈 수 있다는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재로 넘어가면요. GTS, B노선, C노선이 청량기역이죠. A노선은 이미 지금 벌써 차량이 벌써 출고가 됐다는 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노선이 바로 다니기 직전인데 B노선과 C노선도 향후에 들어온다고 하면 청량기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어마어마한 교통의 호재죠. 지금 분당선도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경희중선, 경춘선 5호선부터 해서 다양한 노선들이 청량기역 1호선도 있고 어마어마한 교차가 되고 있는데 이 청량기역 GTS, B노선, C노선까지 들어온다면 명시해상부한 동북권이 최대 규모의 교통 업무 핵심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바로 밑에 답심리가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목성 경전철이 22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면목성 경전철이 착공 예정에 있는데 이런 경전철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행단선도 23년도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강북행단선 같은 경우도 강북의 9호선에 이야기를 하죠. 특히 청량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청량기 답심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보통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쪽 개발을 할 때는 청량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동, 답심리가 어떻게 보면 둘째 역할을 위해서 청량기가 큰 역할 개발이 가장 큰 핵심축이고 그렇다고 전농동이나 답심리 개발을 안 하지는 않죠. 전농동이나 답심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는 용덕동까지도 현재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쪽 지역들을 보면 답심리 같은 경우 또 보면 모아주택이나 그런 것들도 현재 안에 아직 팩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림이나 그런 것들도 밑그림도 그려진 부분들도 볼 수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도 동해서도 걷고 있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량기가 핵심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개발의 여파가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일때 농도동,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농동 같은 경우나 청량리 위쪽으로 가면 지금 아파트 재건축 보면 미주 아파트도 계속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전농동, 답심리, 레미안 클래시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진 완성된 상태고 아래쪽으로 가면 장한동까지는 현재 개발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개발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많이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많이 낙후된 지역이고 실제 오늘 소개해드린 다세주택 같은 곳 가보면 인근 지역도 보면 어? 여기 정말 너무나 80년대? 아니면 90... 깨끗한 건물을 해도 90년대 초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많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개발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라인에 내려가면 장한동 일때도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답심리 아래쪽도 지금 현재 개발이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고등 랜드마크 복합전쟁은 23년도 완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지금 현재 막바지 공사안에서 아래쪽은 이미 매벽 같은 경우는 벌써 유리창까지 벌써 붙이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건물 같은 23년도 1월 중공 예정에 있습니다. 가장 특징은 우리가 보통 다세대 주택을 보면 19세대가 많죠. 19세대를 많이 짓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16세대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대수가 많았으면 그만큼 더 이익이 남겠지만 대지 지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제지 지분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서 세대수를 16세대로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건물 다 지켜줬고 이제 중공검사만 앞두고 있습니다. 중공검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실제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모델나스 느낌인데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실제 모습 거실부터 해서 안에 방 같은 걸 보고 4층의 모습을 지금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에 보면 부엌이나 간접등이나 아니면 LED 같은 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인테리어도 상당히 썼고 중문이나 신청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이나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주방 공간들 그래서 20대, 30대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트렌디하게 좀 많이 내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방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 있겠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상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9천만 원이고 예상 임대가 4억 1천만 원 아닌데 4억 1천만 원이 지금 임대에 미리 지금 선으로 계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주택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이미 권리 산정 기준이 잡혀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일 텐데 아직 예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궁금하신 부분은 좀 편하게 8천만 원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집이 잘 지어졌는데 입지는 정말 좋은지 인근에 개발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벌써 작년인 것 같은데요. 이 청량리, 왕심리에 대한 개발을 이야기하면서 천지개벽할 수준의 개발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정말 대규모로 또 여러 방면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달라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워낙에 이 지역이 학군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굉장히 또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철도 호재, 워낙에 풍성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지구까지 모든 개발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이 다세대 주택의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부 구조를 보니까 트렌드를 또 가득 담은 구조라든지 인테리어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매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린동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 여파가 겹치면서 올 한 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래 절벽까지 이어지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요. 지난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8%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올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에 토마토집동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집동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집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